마틴 기타 정규 라인 모델들이 음악 흐름에 맞게 제작된 기타들이라면 마틴 기타의 CEO 시리즈는 음악 흐름의 앞장선, 매우 혁신적인 모델들인데요. 그렇기에 CEO 시리즈의 모든 모델들이 큰 인기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CEO 세븐과 같은 모델들은 현재 출시된 지 9년이 지났지만 많은 뮤지션들과 기타 제작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제작된 CEO 템 모델은 마틴 기타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인데요. 새롭게 편입된 마틴 기타의 CEO 토마스 씨와 함께 제작된 본 모델은 톰 기타의 역사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1930년 OM45 디럭스와 미국 최초의 클래식 기타 연주자인 포든 씨의 역사성의 디자인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브라질 로즈드, 마다가스카 로즈드 이어 그들의 오리지널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과테말라 로즈드로 제작된 기타는 사운드에서도 디자인에서도 그들의 가치를 더욱더 잘 보여주고 있는 모델입니다. 100대 한정으로 제작된 본 모델은 우리나라엔 오직 한 대만 입구될 예정인데요. 본 모델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이후 토마스 CEO 씨와 함께 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어요? okay. this is the new CEO 10 model. CEO, there has been a series since the mid 90s. it's really a series for ultimately Chris originally to explore some innovative ideas. last year he asked me to as the new CEO to design the next model. this is it CEO 10. so what does it have? 과demду완 과감한 bum & sides 과 과감한 절색 소리도 빛고 과감한 роз Monte headblade 과감한 어린색 zech은 상관한 색 육수 육수 주인공 이 ágina 이는 어떻게 세상이 너무 신기하다. 또한 많은 희망한 것입니다. 이는 있는 장소의 장소에 있는 장소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는 1930s OM45 Deluxe model입니다. 이는 포든 스타일의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포든이 한의의 특수의 기타를 기타에서 19th century, beginning 20th century 잠깐만 잠깐 윌리엄 포렌이 누군지 설명해 줄게요 윌리엄 포렌은 마틴 기타를 사용한 미국 최초의 클래식 기타리스트라고 해요 그럼 끝! 진짜 잠깐이죠? 어린아이브 탑에 비록 이 제작업은 여러 가지가지яг니다 이 탑에 있는 삶이 아회적 유리와 Cake 장관에 전장어졌던 롤리엄 포렌을 사용하고 롤리엄 포렌을 사용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맛이에요 유럽 스툴즈는 100% FSC 지지어는 수스테인입니다 중국 캘리아와 그 이친의 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에 대한 연구인이었습니다 유럽 스툴즈, 한국 캘리아와 연구인이었습니다 와우... spoken to my hometown. 100 units available each will be signed by me. Thomas Ripsum And here it is CEO10. It's great. Thank you. Was it good? OK. 감사합니다.